1. 이쯤 떨구면 될까? 자넨 내가 어렵게 수비한 공을 풀려고? 5칸쯤 되니깐 대충 2칸쯤에다 냅다 땡겨 놓을까? 아님 뭐 치려고 그래? 형님은 그냥 놀라서 입 쩍 벌릴 준비나 해요. 언젠가 쿠드롱이 친 기가 막힌 공이니까요. 쿠드롱이 그렇게 치라고 갈키드나? 아 양빵 아니요 양빵 쿠드롱이 이렇게 치러가야 했어. 막힌 봉 박스 됐어!! 아이치 이렇게 옆돌칠려고? 아니요 이쪽으로 칠건데요 그쪽은 빠았다가 있어야 하니까 그냥 두께만 따른 이쪽이 너한테는 어울릴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빠다 되거든요 음 짧다 한 바퀴 더? 공이 아주 그냥 맞아 있군 빠다 되죠? 빠다 없음 이런 것도 안 돼요 이런 아아아아아아아아악 저도 대구 공을 잘 주네 오늘 웰캔한테 잘해주는겨? 빨리 집에 가야 혀 쫑이나 조심해 쫑이 어딨다고 그려? 왓! 으응 미안합니다 아 진짜 반대 쳐도 되냐? 쫑안나 더 들어간 공 아니라고? ISO 바로 이게 무슨 일이고? 아이 씨 아이고 미안합니다 야 이 ㅆXX놈아 나이스 지렸다 이건 브라보 아 잘 치오